저 이제 인스타 라이브 이 정도면 고수인가요? 저희 오늘 1등 했어요! 1등! 땡큐 블링크! 안녕! 오늘 무대 보셨나요 다들? 네! 아니야 나 보수가 된 게 아니었어 저... 멤버들이 없으니까 엄청... 어려운데요 갑자기? 나 도망가야 되나? 누구 안 오나? 갑자기 어려워! 봤어요래! 와! 블링크 덕분에 저희가 오늘 또 1등을 하게 돼서 I'm so happy! And so proud of you guys! 땡큐 블링크! 어때? 나 방금 자연스러웠지? 나 머리에 완전 자국이 나 있네? 이게 뭐야? 다들 저녁 드셨나요? 저는 오늘... 뭘 먹었지? 저는 오늘 쏨땀을 먹었어요 태국 음식을 먹고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하이올라잇덧 무대 잘 보고 계신가요 활동들? 아! 챙하! 아 챙하! 나 너무 어색해 내 핀으로 오늘의 머리를 다시 해야겠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챙하! 너 뭐 먹으러 갔니? 내 자국 아 이게 더 이상 안가? 나 지금 뭐해? 어때? 됐나? 안됐잖아! 아! 오늘 아이 메이크업이요 오늘은요 좀 블링블링 하고 싶은 날이었어요 블링크한테 잘 보고 싶어서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블링블링하고요 여기 눈 밑에 보면은 되게 블링블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블링블링한 메이크업이었습니다 끝! 아 되게 어렵네 역시 인스타 라이브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혼자 막 말을 하려면은 뭔가를 보면서 아 이거야 이건 이겁니다 이건데 그게 없어 왜냐면 되게 생각보다 저 댓글이 되게 느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 영어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 학생들은 채영 앤 채영 앤 로제래 채영 앤 제니 예 그들은 정말 좋은 학생들 어때요? 티쳐? 뿌듯하신가요? 채영아 흠흠흠 흠 흠흠 안녕 흠흠흠흠흠흠흠 오 선글라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더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어려워 오늘 너무 예뻤어요 오 본인 아니신가요? 흐흥 오늘 좀 아쉬웠어요 오늘 너무 아쉬워서 아쉬웠어요 오늘은 기억에 남는 아쉬운 무대였습니다 으으으으으으으 ㅋㅋ 다들 뭐 먹으러 가나요? 저에게 밥을 추천해주세요 I'm hungry 보라지쇼 감사합니다 저도 보라색 너무 좋아요 만족스럽군 갑자기 내 머리 자국이 너무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점점 더 거슬리기 시작했어 이 자국들이 너무 거슬려 뭐 먹어? 챔아? 뭐 먹어? 나 배고파 너는 밥 먹어야 돼 블링크는 저희가 1등 하면 어떤가요? 뿌듯하신가요? 블링크의 마음도, 블링크의 소감도 한 번 들어보고 싶다 제가 오늘 뭔가 딱 뭔가 갑자기 당황해서 말해서 자세히 말 못했는데 너무 고마운 마음을 자세히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정말 너무 고맙고 1등 하면 되게 당황스러우면서 나중에 잘 때쯤에 점점 이렇게 더 올라오는 느낌? 딱 처음 받았다고 할 때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그래서 뭔가 반응이 아쉬웠어 내 반응을 내가 보는데 아쉬웠어 아쉬운 하루네 오늘은 아쉬운 하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무대도 본방사수 해주세요 이렇게 본방사수를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본방사수를 유도하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쨌든 되게 고마운 마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들 맞죠? 하고 응 나 밥 먹어야 돼 나 배고파 저 배고파요 저 밥 먹을 거예요 저 밥 먹고 블링크도 맛있는 거 챙겨 먹고 다들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드세요 블링크 고마워요 다들 러브유 블링스 뿅! 안녕! 어디 가는 거지? 아 여기 있다 안녕!